대살로니카 후서 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무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카 이내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이와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갑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유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이와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글쓰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